비행기 이거 왜 빠다 들고 있어? 타세요 여러분 타세요 타세요 일단은 저 비행기를 할 줄 알아요? 할 줄 알아요? 아니요 저도 안 해봤는데 이거는 좀 봤어요 근데 그때 왜 다 같이 타는 거예요? 제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운전할 줄 아시죠? 자 타세요 네 이거 이거 1인칭으로 해 1인칭으로 재밌어요 1인칭 뭐지? 한 명 오른쪽에 더 타는데? 어? 뭐라고? 정답게 안 가 어떻게 뛰우냐? 아니 아니야 몰라요? 저 내려요 내려와 내가 할게 어떻게 올라? 어떻게 올라가? 어허어허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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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기류가 더 높아야 돼요 이거 그래요 님이 잘못한 거예요 님이 이거는 멀 뛰어내려요 거기서 왜? 거기서 왜 뛰어 내리냐고요 진짜 진짜 다 못했어요 다 아니 왜 운전 못하겠어 안닸래 제가 운전 다시 한 번 막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없으셔도 괜찮으시죠? 이 있으시죠? 왜요 왜요? 튕겼어? 튕겼어요 왜 아 야 야 조진 김에 나한테 맡겨라 아 천양아 최악의 조건 다 따라 붙는다 진짜 와 나 나 아니 주 7위가 있어서 그래 아니 천양 있지 운전 못하지 한 명 챙기지 그거 안돼 이거 안올라가죠? 다 생기네 진짜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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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얘들아 지금이다 떠나자라 뭐하세요 지금이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니 여기 뭐야 뭐해 뭐야 뭐야 이겼잖아 진짜? 뭐야 뭐니? 그 비행기가 적팀한테 꼴아박혀 아 진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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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행기가 무슨 자동차처럼 앞으로 계속 가 하하하하하하 존놈 거의 그 겸입니다 아니 근데 키보드로 낙하산 내릴 때 그 다리 모으는 거 그거 뭡니까 그게 키가 아 쉬프트입니다 한 명 넘게 contributors 아 쉬프트 아 형 형 조심해 뭐 죽었어? 죽었어? 어떻게 해 x2 아 여 마라라 타 타 타 타 야 됐어 가 가 가 가 어 늦었어 우리 늦었어 우리 늦었어 아 빨리 걷어 빨리 걷어 빨리 걷어 우리 늦었어 아 고도 높여야 고도 높여야 돼 고도 아 미치 아 이걸 지내 와 역대급이네 이거 미안해 아 존나 웃긴 했다